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태극기와 관련된 동양의 사상과 팔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하나를 효라고 하죠. 그래서 이 긴 막대기를 양효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또는 그 막대 이렇게 선을 거기서 둘로 나누어 놓은 거 하여튼 이런 모양을 음효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양효와 음효를 양의라고 합니다. 자 그런데 이 양효에다가 또 양효 음효를 또 얹어요. 그럼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.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. 그래서 이것을 양이 다 모인 이것을 태양이라고 부르고 음이 위에 있는 것을 소음이라고 부릅니다. 양효가 위에 있는 걸 소양이라고 부르고 음효가 다 모여있는 것을 태음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동양에서는 사상이라고 부릅니다. 사상의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? 네 여기서 온 것입니다. 그런데 다시 또 이 사상에다가 양음을 얹게 되면 여덟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비로소 팔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래서 건태이진 손감간곤 이렇게 팔괴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저 팔괴는 저 경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진법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요. 이진법이 뭡니까? 0하고 1로만 구성되는 숫자죠. 그런데 이진법으로 세 자리 숫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한번 볼까요? 0, 0, 0, 0, 0, 1, 0, 0, 1, 1,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는 겁니다. 여기 사실 이진법이라고 표시해줘야 됩니다. 이제 0이 들어간 경우는 다 했으니까 이제 1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. 100, 101, 110, 111. 네 이렇게 여덟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. 라이프니츠가 이 팔괴를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바로 이진법의 이 여덟 가지 경우가 바로 팔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른 것이 양효고 1이 양효고 0이 음효라면 바로 팔괴가 이 여덟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0과 1로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 중복순열입니다. 좀 어려운 말로 중복순열 수학적으로 둘로 세 자리 숫자를 하기 때문에 여덟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건태이진 손감간곤 이 팔괴는 더 이상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. 그런데 태호복희는 이 팔괴 성질을 정리를 했어요. 바로 이 건태이진 손감간곤 괴를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이게 지금 처음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팔괴를 원형으로 배치했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더 잘 갑니다.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. 그래서 첫 번째 건괴는 양효가 다 모여 있죠. 양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하늘을 뜻하게 됩니다. 하늘을 뜻하게 되고 또 우리 북반구에서 봤을 때는 따뜻한 남쪽을 뜻하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첫 번째 건괴가 하늘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해서 일건천이라고 표기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할아버지들이 이 일건천, 이 대택, 삼리화, 사진내 이런 거를 그냥 줄줄 외우고 다녔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못 살 때 공부도 안 하고 해서 깔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계속 볼까요? 두 번째 이 태괴는 연못과 바다를 뜻합니다. 그래서 이태, 태괴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이태괴는 불이 되고 해를 뜻합니다. 그래서 삼리화가 되고 네 번째 진괴는 우레, 벼락을 뜻합니다. 그래서 사진내가 되고 다섯 번째 손괴는 바람이 됩니다. 그래서 오손풍. 여섯 번째 감괴는 물이나 달을 뜻합니다. 육감수,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간괴는 산을 뜻합니다. 칠간산, 이건 감이고 이건 간입니다. 그 다음 여덟 번째 곤괴, 곤괴는 의묘가 다 모였으니까 땅을 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곤괴는 땅을 뜻하고 팔곤지, 여덟 번째 곤괴는 땅이다. 그래서 옛날에 건지, 곤지, 짝짝꿍 한 것이 그게 하늘 땅, 별 땅하고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하늘 땅에 맹세한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온 것이고요. 재미있는 건 이렇게 뜻을 보면 천문사계와 지리사계로 나뉘어요. 그래서 천문사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. 뒤집어도 모양이 안 변합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이거 건괴는 뒤집어도 안 변하죠. 하늘 뜻도 하늘이잖아요. 이건 천문사계입니다. 그 다음에 태는 연못, 바다니까 지리사계고 뒤집으면 모양이 바뀌죠? 여기 의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지리사계입니다. 다시 한 번요. 천문사계는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뀌고요. 지리사계는 뒤집으면 모양이 바뀝니다. 그 다음에 이계는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뀌죠. 그러니까 천문사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맞죠? 역시 해를 뜻하니까, 태양을 뜻하니까. 그 다음에 사진 내 진계는 뒤집으면 바뀌죠. 지리사계입니다. 그리고 우레, 벼락을 뜻하니까. 옛날에는 벼락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양효에서 음효 두 개를 뚫고 올라온다.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. 그 다음에 손계는 뒤집으면 모양이 바뀌죠. 바람이니까 지리사계에 속해요. 뒤집어도 모양이 바뀌고. 여섯 번째 감계는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죠.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죠.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고 천문사계입니다. 그 다음에 간계는 뒤집으면 모양이 바뀌죠. 그러니까 지리사계고 산을 뜻합니다. 그 다음에 곤괴는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뀌죠. 그러니까 천문사계 중에 땅을 뜻하는 괴가 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복희는 이 8개, 8개를 일건천, 이태택, 삼리와 사진내, 오손풍, 육감수, 칠간산, 팔곤지로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.